최aled Bentay 리더 노아입니다 T1Sーい 9의 온입니다 티오입니다 레오라고 합니다 넥파일이라고 합니다 T1Sーい 9의 시안이라고 합니다 T1Sーい 9의 건우입니다 휴지르라고 합니다 T1Sーい 9의 케빈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rijbo despite stare 안녕하십니까? T1Sーい 9 입니다 트위스알고의 나인보이스업 티어라고 아홉 명의 소년이 나타났다 라는 뜻으로 먼저 보여진 트레일러에서도 나인보이스업 티어 하면서 딱 끝이 났었는데 그거를 좀 활용을 해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인삿말을 정한 것 같습니다. 저는 좀 팀 내에서 그래도 메인댄서를 맡고 있습니다. 춤에 욕심이 많아서 댄서를 맡고 있고요. 케빈이 형 같은 경우에는 메인보컬을 맡고 있고 제로는 이제 비주얼 춤까지도 잘 추기 때문에 되게 매력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안이 형도 메인보컬을 맡고 있고요. 목소리가 굉장히 여심을 사로잡는 카이리 같은 경우도 메인보컬 일단은 메인보컬로 이제 본인은 되게 의군스러워 하는데 레오는 이제 래퍼인데요. 래퍼 레오가 이제 랩을 할 때 목소리를 들어보면 약간 외국 힙합에서나 들을 법한 그런 목소리로 저희의 노래를 세워주니까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막내 키오는 이제 저희 팀에서 귀여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저랑 이제 동갑이고 원인은 저랑 이제 동갑이고 저랑 한 2주밖에 차이가 안 나서 입사를 했거든요. 이제 랩 같은 거에 엄청나게 뛰어난 그런 스킬들이 많고 노래를 만들기도 해요. 그리고 비주얼 라인이래요. 비주얼 오바라는 노래를 좀 선공개를 했었는데 랩을 노아 형이 직접 썼거든요. 딱 그 부분에 들어서는 순간 와 진짜 여기는 쇼미더머니다. 양쪽에 양대산맥이 있는데? 이제 수록곡 벌아웃이라는 곡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한 소절을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오! 박수! 정해진 피라미드 속 안에 갇혀 살고 싶진 않아 헤이 미스터 페이커 넌 브레이크다운 네가 뭔데 날 판단을 해 끝없이 펼쳐진 미래의 주인공은 나 오! 그러면 이제 메인 랩으로 한번 가볼게요. 제가 그러면 이번에서 잡아봐라는 요 넌 먼저가 팩스 앤 바이룩 빼게 돼서 멀고도 멀었던 드린너블 캐치 어 끼어 아우팀 자퇴를 빨쥐 퍼스널 앞뒤 양면이 참 스타트 바럼 돌아 정상계 all right catch me bounce me come sun 번니 시발점 여기부터 세계로 all right 지구위에 깃바를 꼬꼬리 쳐라 오! 바로 옆자리에 앉아야 되죠. 제게 작사하진 않았습니다만 붙잡혀주세요. 5 6 6 7 생각에 링크 링크 걸어 클릭해 카피해서 페이스맨 다 똑같은 클루 안에서 눈치 보는 same game same day 다 뒤집어야 돼 뒤집어야 돼 now it's time to show them 제대로 된 게 뭔지 can cannot show them 오우 오우 되게 부반주를 하려는 게 부끄러운데요? 아 멋있었어 너무 잘 아시는데요? 나 한 번 댄스 버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우 이거는 hey mr fake god non break down 니가 뭔데 날 판단을 해 알아서 할게요 lalala 너 내게 벗벗 lalala 잘라주세요. 너무 많이 보여드렸어요. Q. 씨랑 네 제로 씨가 비주얼로 언급이 됐는데 멤버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멤버들의 의견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씨는 비주얼을 꿈꾸는 본인이 당당하게 미소를 맡고 있다고 말한 멤버가 제가 미소를 맡고 있습니다. 살인 미소 한 번 자 하나 둘 셋 3 2 야 안 길어요. 너무 가까운 거 아니야? 둘이서 컨셉 잡고 있어요. 지금 여기 안에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3 3 2 마지막 이제 나무신 큐트 막낭이는 원래 귀여워야 돼. 1번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 2번 부끄러움은 큐어의 목 사실 형들이 너무 귀여워해서 큐트라고 써놨지만 되게 멋있어지고 싶어하고 저희 팀의 컨셉이 좀 멋있는 편이네요. 저도 멋있어 하고 싶은데 멋있는 표정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멋있는 표정. 웃지 마세요. 웃지 마시고요. 아 귀여워. 어느 선지 뽑으면 한 이 둘? 시안, 시안 레오가. 저는 일단 일본인이고요. 한국어, 영어를 한잔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어는 열심히 공부 중이고요. 영어를 공부 중인데 영어는 또 다른 음악을 하고 있겠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팬들입니다. 결국 우리 앨범의 앨범 After Abba Fartat가 출신이 되었습니다. 우리 앨범에 즐기고 싶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T.G.A.G.가 2021년에 데뷔할 수 있습니다. 2021년에 출연해가고 저희의 일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요즘 약간 일본 옷을 입고 싶다. 응. . 근데 사실 지금 인터뷰라서 제가 평소처럼 까불어도 되는지를 . 만능 아이돌로 분명히 됐어요. 아 감사합니다. 우리 전원 보컬. 진행상담을 한번 진행해 주시겠어요? 자, 우리를 덕질하면 땡땡이가 좋다! 자 레오! 제 생각에는 외국인 친구들이 많잖아요 유로발한 활동을 많이 할 수 있고 외국 팬들이랑도 많이 소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소통력 팬분들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많은 콘텐츠를 찍고 있는 것도 그렇고 유튜브, 트위터, 각각 개개인의 인스타그램 같은 저희들이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가감없이 바로 다가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고요 브이라이브를 켜서 방송을 하던 아니면 인스타 라이브 방송을 해서 실시간으로 팬분들과 계속 소통을 해가지고 아마 그런 식으로 저희가 팬분들과의 소통하는 방향성을 잡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 우리는 땡땡땡 T1419로 불리고 싶다 이건 누가 말해줘 볼까요? 제가 한번 말해볼까요? 저희 T1419는 말이죠 사실 마음만 같아서는 정말 슈퍼, 제네럴, 엠페러, 킹왕짱, 만능, 믿고 듣는 다 붙이고 싶지만 만능돌로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랩라인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개개인이 랩메이킹을 하고 작곡 작사를 기본적으로는 다 가능한 상태고요 직접 저희 앨범에 참여할 수 있는 날이 와가지고 저희 이런 능력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번으로 한번 넘어가고 가면 그러면 키오가 한번 스타트를 끊어볼까? 막내니까? 세븐틴 선배님의 롤모델입니다 팀워크도 쪘고 무대도 엄청 멋있어가지고 세븐틴 선배님을 보고 아이돌이 되고 싶어 주었습니다 저의 롤모델은 빅댕 선배님들 그 중에서도 GD 선배님이 가장 존경하는 가수입니다 이제 방탄소년단의 정국 선배님 퍼포먼스나 노래 아니면 여러가지 부분에서 정말 빠짐없는 그런 능력치를 보여주는 게 너무 멋있고 매력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콘 선배님이에요 제가 일본 있었을 때 딱 한 번만 콘서트를 가본 적이 있어요 많은 팬들이랑 합쳐서 음악을 한다는 게 너무 이런 분위기구나 싶어서 저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뭔가 시작한 것 같아요 2PM 선배님을 좋아해가지고 준케이 선배님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저 저 안에 있는 뭔가가 움직여서 제 실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움직일 수 있는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제 펜타곤의 키노 선배님 작사 작곡이든 노래든 춤이든 모든 부분들이 너무 뛰어나신 거는 말할 것도 없이 당연했고요 카메라 밖에서의 모습들이나 사람 자체가 너무 따뜻하신 분이다라는 게 너무 느껴져가지고 키노 선배님은 없는 것 같습니다 스트레이키즈의 현진 선배님 싸이코라는 곡을 추신 적이 있는데 그걸 보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파워풀하면서도 되게 유하게 쓰는 모습을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춤의 스타일들을 계속 연구하고 그것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빅팬 선배님 너무 멋있다고 생각해서 저도 언젠가 이런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EXO 선배님 백현 선배님 노래를 듣고 되게 뭔가 저도 카이리처럼 제 안에 있는 뭔가가 움직였어요 저도 노래를 불러서 팬분들도 마음이 울렸으면 하는 마음이 커서 백현 선배님으로 몽볼을 정했습니다 세븐틴 선배님의 고맙다라는 세븐틴 선배님의 고맙다라는 고마다 뚱땅뚱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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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에가 기고える 김인의 손어 문의니 하나씩 아게 뗄 정국 씨를 뽑은 거는 지금 보컬을 좀 보여주겠다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유포리아라는 노래를 앞부분만 짧게 해 너는 내 삶에 다시 뜨래 어린 시절 내 꿈들의 재림 네 여기 가보겠습니다 하나 더 하나 더 이거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아 소름 돋았어 아 아